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lange 가중 헤이 암브로시 저는 아리라시 가세요 안녕 나 가짜인줄 알았어 엑소수 여기는 꽃과 정원 봄인데요 여길 딱 옆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호러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총가발이 있고 여기 내가 있네 안녕 여기 디즈니 캐릭터 중 이런 뿔이 있는데 뚜뚜 운행 이제 내 말 인식하는 거 안녕 아닌가? 말 인식하는 거 아니야? 야 더우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삶은 납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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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한복들도 있어요 와가지고 입어보세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 박카스 옷을 입었어요 너를 만날 수 있을까? 너를 만날 수 있을까? 이곳은 왕칼이고요 얘가 왕칼이고요 얘가 왕칼이고요 콩칼이에요 왕칼냄새 완전 좋아요 추천 거북콜레 우린 거북산 여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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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산 통통 통통 우린 거북산 여둔 가부 공이 여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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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랑 식빵 자식 어머 예뻐! 나 근데 먹을 거 없는데? 진짜 이쁘게 생겼다 너무 예쁘죠?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 컬러의 너무 예쁘죠? 안울클리스꽃입니다 including baking h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